검시관 재판소 사인신문은 영미법국에서의 사법제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검시관이 그 사인을 조사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공개로 행해지는 신문수속이다. 검시신문 등으로도 번역한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배심이 신문을 실시한다. 사람의 사망에 대해 사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몇 사람이나 그 사망을 검시관에 보고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을 가지지 않고 담당이 등록계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등록계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시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인신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인이 불명한 경우 검시관은 죽음이 폭력행위에 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시해부를 명할 수 있다. 죽음이 폭력행위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사인신문은 불필요하다. 2004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51만4천명이 사망해 그중 22만5천5백건이 검시관에 부탁되었다. 그중 11만5천8백건이 검시해부에 천부되어 2만8천3백건에 사인신문을 했다. 그중 570건이 배심에 의하는 것이다. 검시관은 다음에 드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인신문 때문에 배심을 소환해야 한다. 검시관은 그 이외에도 스스로의 재량으로 배심을 소환할 수 있다. 형무소 또는 경찰의 유치장에서의 죽음인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임한 죽음인 경우 노동에서의 건강과 안전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맞는 사망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 공중의 건강 혹은 안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인신문의 목적은 다음에 4개의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증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되며 그 이외의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4인신문의 목적은 사망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사망했는지 라는 넓은 주변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자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라는 보다 좁게 한정된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 게다가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4인신문의 목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재감자가 독방에서 목을 매달았을 경우 사인은 교수라고 하면 충분하고 형무소 직원의 태만 부주의가 해당 재감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그에 따라 교수의 기회를 주게 된 것은 아닐까 말한 주변 사정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무엇보다 4인신문은 공익상 요구되는 정도까지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유럽인권조약 2조에서 각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예방조치 수송 및 법집행수단의 골조를 확립한다. 일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규정을 공무원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독립한 정부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98년 인권법의 시행 이래 이러한 사건에 한해서는 4인신문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 사망했는가 하는 것보다 넓은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제2경우는 몇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정리해 1회의 4인신문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1887년에 아일랜드 미첼타운에서 몇 사람의 항의자가 경찰에 사살된 사건에서는 공통으로 행해진 검시 배심에 의한 인정이 사망 때와 장소가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 4인신문은 검시관 규칙에 중거해 행해진다. 검시관은 근친자 증인신문권을 가지는 사람 심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고지를 실시한다. 4인신문은 안전보장위에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해 공개로 행해진다. 사망자의 친족과 같이 수속 내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증인으로서 출동하는 개인 및 사망에 관계되어 어떠한 책임이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은 검시관의 재량에 의해 변호사를 첨부한다. 증인은 자기부재거부 특권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증언을 강제당한다. 강제력은 없지만 이하의 분류에 따라서 편결을 내는 것이 강하게 추천되고 있다. 2004년에 행해진 싸인신문 가운데 37%가 뜻하지 않은 사고, 21%가 자연사, 13%가 자살, 10%가 싸인 불명, 19%가 그외라는 결과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불만, 특히 연속 살인범의 할로루도 10만의 검거에 실패했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부터 4인신문의 개혁이 제한되고 있다. 그것을 위한 개정조안이 2006년 6월 12일에 발표되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법령문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